영림 언니 제 시간에 방송할 수 있을까요? 하하하하하하 늦었습니다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그건 좀... 하하하하 안 돼요 하하하하하 삐 처리해 주시나요? 진... 진심으로요? 뭐라고요?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? 하하하하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하하하